희생 어떻게 해? 아니, 잠깐만요 아니, 잠깐만요 야 괜찮아 버려도 되는데 알았어, 보내시오 나 이거 찍어주세요 뭐서 사온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, 직접 재배인 것입니다 재배인거에요? 몇 년 먹은거에요? 1년 먹은 것입니다 5년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2000년묵은 2000년묵은 옥식입니다 아, 그러십니까 네 광고가 들고 해봐 광고가 한 번 해봐 한 번 더 해봐요 자구도 한 번 해봐 광고가 한 번 해봐 광고가 한 번 해봐 맨날 하더니 내 앞에 손 맨날 아주 기가 싸우도록 하더니 그러니까 한 번 해보라니까 해보시오 한 번 한 번 해봐 마늘마 테리 나갔던 사람 아녀 아, 한 번 해봐 해봐 이거 이 200년 먹은 옥수수입니다 저 이은병선 이거 200년씩은 먹어야 이거 삶아 먹으면 이제 맛있겠구나 아이칸다 자군 옆에서 이제 걷어야 그럽니까요 100년 먹은 거는 이 뻥튀기도 못해 먹습니다 이거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 왔다 한다 쪄 먹으면 아직 왔다 한다 옆에 있는 동무 옆에 있는 동무도 한마디 하시라구요 옆에 있는 동무 왔다 한다 옆에 있는 동무는 어서 가시오 어서 가시오 어떻게 어서 가시오 동무는 아 뭐야 어서 서에서 왔습니다 서에서 같이 왔어요 아 그래요 고거는 몇 년 먹는 겁니까 멀리 왔는데 이게 한 70년 먹었대요 아 크기로 씁니까 그거를 아 거기서는 그 크기로 씁니까 이거 이제 따가지고 이 악기를 씁니다 이 아주 풀면은 이 아주 소리가 차단 그거 아십니까 저희 윤준서는 이 옥수수로 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그 악당이 아주 인기가 왔다 한다 아 그러십니까 아 여기는 양수리 평양 주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무라요 예 조성동무 조성동무 삐짝 말라가지고 뭐 무슨 동무라요 이거 재밌어 줄게 광규야 다시 해봐 뭐 해보래요 해봐 자고 이제 꼬딱 들고 저는 광규 안 해요 광규는 어째 이렇게 신내도 잘 내냐 맨날 연습했으니까 맨날 연습하고 지갑스러워가지고 뭘 맨날 연습하냐 그러니까 막 화가는 딱 저거 체질 이렇게 연습을 못 자겠다니까 맨날 TV 볼 때마다 맨날 계속 그냥 너도 해 여기서 귀엽다고 그러면 계속 계속 너도 해 구하네 한번 계속 그러니까 너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완전 자기 저거잖아 약관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 뭐라 내는 거지? 응? 대인 대인 오죽하면 그 TV에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나왔겠냐 내가 유익하냐고 유익하냐고 유익 안 하지 그러더니 그거 없어져버리더라고 프로가 아 아 아 아 있긴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 아 뭐 솔직히 이긴 거 다 따가지고 이제 말려야지 뭐 이제 또 따니까 내가 같이 지금 뭐절리 다 다 알아야 되니까 뭐절리 다 따니까 나야 뭐절리 다 따는 거지 나는 아니 그리고 저 안익은 건 따지 말고 그래서 그러니까